편의점 CU가 배달 대행 플랫폼 요기호와 손잡고 조만간 전국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BGF 리테일은 요기호와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제휴 협약 모델 구축 및 공동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서 요기호 앱을 켜면 가까운 CU 편의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상품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 소비자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